저기 어딨는데? 아래에 있구나 아래에 있구나 올라와요 올라와요 잡아요 박지 잡으라고요 애들 들어와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소로사이드 있어요 애들 스티키 저 우리꺼에요 하나 앞에 앞라이부터 타로님 살려야되요 스티키 던져요 제꺼 바닥이에요 적바닥도 같이 있어요 앞라이부터 쟤네들을 힐링한다고요 아 나 뒤에 있어야지 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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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 로도 딜 로도 딜 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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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즈님 살아와 긴보 긴보 딜 아 뭐야 스티키 있으면 하나 까세요 피어쓰 나 어디갔어 은신이야 은신 은신하면 은신한다고 얘기를 해줘 사람들이 못찾잖아 어 제 소울사이드 토네이도 풀 왔어요 가락도 깔아요 시간 걸려요 풀 왔어요 퍼져요 일단 소울사이드 빠지는거 보고 들어가야되 무조건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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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울사이드 쏘는거 보고 피어쓰 아 오케이 소울사이드 딜 딜 딜 나이스 앞에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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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2번 나이스 딜 딜 딜 딜 딜 딜 딜 로도 로도로로로로로로 deadly 푸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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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어쓰 피어쓰 빠져 빠져 그럼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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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나 소울사이드 미쳤다 진짜 얘네들 신경하고 있으니까 좀 포킹해야 돼 포킹해야 돼 다 찼어요 애들 빠져요 그러면 여기 여기 장소가 안좋아요 아니 애들 쭉 빠졌어요 쭉 빠졌어요 여기가 와야돼 위쪽에 몹 있으니까 엘지 조심 얘네 마나 만화때문에 쭉 빠지는거에요 애들 힐업 안돼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푸쉬 넘어가? 넘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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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 넘어가서 돌려 푸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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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겹치지 말고 소울사이드만 조심 소울사이드만 조심 스니케 던졌어요 우리거에요 이거 적바닥 바닥 적이에요 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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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은신? 아 풀렸다 아 나 안좋은데 아이고 아 따라가지 말았어야 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